황평가 2편 gol 초! 초세종! 복비하자마자 속성을 쏘아냅니다 골은 1대 1입니다 나중에 심한 성공을 흥미로워하고 모든 동선 골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복비까지 준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골인 consume 상황이 풍요 4-5 각장에서 2-0 골이 필요하니까 골 점유율도 좀 더 높아질 겁니다. 자, 황현석이 골창! 구경기의 연속 득점! 박수영입니다. 스코어는 1대1입니다. 김민혁이 따라붙습니다. 고강이 수비주명 따돌리면서 살짝 내줬고요. 고수벅의 왼방! 에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불렀어요! 아멘담도 패스지 9개까지만 했고! 네! 원올덕이 기만 적절하다가 5번째로 기만큼을 놓고 지금은 골을 흘러났고 타이밍! 리듬 2롯이 너무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예술적인 팀골이 하나 나왔습니다.